125차 IOC 총회 공식 배너 125차 IOC 총회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2013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9월 7일 2020년 학예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선정했다. 레슬링은 2020년과 2024년 학예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재채택되었으며 토마스 바흐가 8년 임기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의원장으로 뽑혔다. 총회가 열린 부에노스 아이레스 힐튼 호텔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콜라룸푸르 두 도시가 125차 총회 유치 제안서를 IOC에 제출했다. 뱅쿠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시작전에 열린 122차 총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OC 위원들은 2020년 올림픽 개최 도시를 2013년 9월 7일에 뽑았다. 후보 도시는 도쿄, 이스탄불, 마드리드였다. 투표 전에 새 후보 도시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IOC 위원은 후보 도시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었다. 마드리드가 탈락한 후 3명이 스페인 국적의 IOC 위원은 최종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13년 9월 11일에 독일의 토마스 바흐가 5명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3차 투표만에 자크로게의 뒤를 잇는 IOC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9월 11일에 9명이 IOC 위원으로 새로 뽑혔다. 네덜란드의 빌렘 알렉산더 왕은 네덜란드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후인 9월 8일 가장 높은 올림픽 훈장을 수여받았다. IOC는 2013년 5월 29일 2020년 하계올림픽과 2024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에 들어갈 후보 종목이 레슬링, 스쿼시, 야구, 소프트볼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9월 8일에 시행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슬링은 공식적으로 177개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이 종목에서만 출전권을 획득하기도 한다. 레슬링은 본래 2020년 정식 종목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레슬링은 정식 종목으로 다시 뽑힐 기회를 얻었다. 레슬링은 기원전 708년에 열린 고대올림픽 때 처음 소개되었으며 고대올림픽이 폐지되는 기원후 323년까지 계속 열렸다.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은 파리에서 개최된 1900년대회를 제외하면 아테네에서 개최한 1896년 하계올림픽 이후로 근대올림픽에서 계속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다. 레슬링은 국제레슬링연맹이 주관한다. 야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개최한 1904년 하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서 처음 올림픽에서 행해졌다. 그 후로 야구는 1912년, 1936년, 1956년, 1964년, 1984년, 1988년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포함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992년 하계올림픽에서 야구는 처음으로 공식 종목이 되었다. 그 후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하계올림픽까지 계속해서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다. 소프트볼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정식 종목이었다. 야구를 주관하는 국제야구연맹과 소프트볼을 주관하는 국제소프트볼연맹은 2013년에 세계야구 소프트볼 총연맹으로 통합되었다. 야구와 소프트볼은 올림픽 종목의 단일 종목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스커시는 여러 국제 경기에서 정식 종목이다. 스커시는 185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백만 명이 즐기는 운동 경기이다. 1995년부터는 펜아메리칸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었으며 올아프리카 게임에서는 2003년부터 정식 종목이 되었다. 아시안게임과 커먼헬스 게임에서는 1998년부터 정식 종목이 되었다. 스커시는 세계 스커시 연맹이 주관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